아, 졸려. 내 집은 대현입니다. 오늘은 이제 학교에 가야 돼요.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 갈 준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저는 화장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이를 닦을 거예요. 칫솔 어디갔니? 칫솔 없지? 내 치약은 차차치약. 이게 매운데 누나가 좋다고 해서 쓰고 있거든요. 이제 되게 아, 안경. 파! 다음은 면도를 할 차례예요. 제가 다른 데는 토에 잘 안 맞는데 여기가 좀 풍성한 편입니다. 이제는 수염자국이 이제 남아야 돼요. 이제 머리를 먼저 감고 세술로 하는데 이제 머리 좀 감겠습니다.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머리 감는 게 공각이 되게 안 좋대요. 으! 나 안 빠워! 탈생부 있어서 트리트먼트도 해야 돼. 아침에 세수할 때 쓰는 제주 탄산수 딥 클렌징콩 광고 아닙니다. 저한테 최대한 제주 탄산수 딥 클렌징콩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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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eli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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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데이 투데이 아... 아... 계속... 아...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지금... 아... 머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지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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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배야... 체리... 초점 못 잡니... 킥 완성! 큰일났다... 방사다녀겠습니다... 방사다녀겠습니다... 아... 으아아악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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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! 촌 감사합니다.